그리고 파라가이스 시티, 시메르 스파이용권, 더 히스토리 스파이용권, 그리고 월민 테마파크 자유이용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인천의 승리를 응원한다. 인천이 승리한다. 손을 들으면서 함수 발사! 최고입니다.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첫 번째 응원, 인천의 대표 응원, 우리 X석에 있는 파란 검정 서포터즈가 함께해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. 또 제가 인천을 외쳐주세요 할 때 함께 외칠 수 있는 인천콜!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양손 들어주세요!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하고 해주시면 됩니다. 인천콜! 박수 5번! 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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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!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금목소리 양손 틀고! 승리의 그! 인천!